별림이가 들어있는 살리오 피규어. 이거 치워. 되게 귀엽다. 조슈자 매직 나이트 시리즈는 모든 아이들이 귀엽습니다. 시크릿은 시나몰을 갖고요. 쿠로미가 너무 예뻐서 강적으로 집착했어요. 제가 금손이긴 한데 쿠로미 나오면 울 거예요. 어라 이거 쿠로미꺼 설마 너 진짜 쿠로미니? 네 맞아요. 여기서 내보내줘요. 당장 내보내주마. 진짜다. 나 진짜 금손인가? 이걸 꽂아줄게요. 영차. 에? 근데 이건 뭐죠? 갖다 치워요. 쿠로미가 세상을 지배한다. 예전엔 내가 짱이었는데. 나무시하니? 어? 키티 치웠어요. 잘했어. 근데 진짜 엄청 예쁘네요. 뒤태도 보여드릴게요.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진짜 잘 샀다. 자아